늘 그 올라오는 영상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. 한 해 그 따뜻하게 보내주신 그 사랑과 관심 잘 새기겠습니다. 또 영상 제작할 때 소홀함이 없도록 또 늘 성실한 마음으로 또 준비하겠습니다. 오늘 그 영상에서는 그 얼굴 중에서 그 무지 중요한 부위에 대한 그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. 단지 그 중요한 그 부위 그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해주어야 우리 그 만련북의 또 청신호가 될 수 있을지 또 복을 그 들어오게 하는 복의 그 관문이 될 수 있을지 이걸 그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가 그 양 미간 사이를 명궁 혹은 그 인당이라고 부릅니다. 정확히 그 두 눈썹 사이를 가리킵니다. 관상에서 그 사람의 시선이 또 제일 먼저 가게 되는 그 중심 부위이죠. 관상에서 그 주름은 나이 들면서 생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. 그래서 크게 그 문제가 될 건 없죠. 오히려 이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게 있는데요. 생활 그 습관이 만드는 좀 안 좋은 주름이 있습니다.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. 특히 그 양 미간 사이는 아주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. 사람이 그 얼마나 그 살면서 그 발전을 그 실제로 하게 될지 바로 그 성패가 달린 부분이 이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죠. 이곳의 그 색과 그 상태에서 가늠이 된다는 것입니다. 어떤 사람이 그 고생하며 살게 될지 아니면 그 복을 크게 그 누리고 살게 될지 가요. 특히 그 이곳의 그 과한 신경이나 또 과한 그 스트레스로 세로로 또 깊게 패인 그런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. 이때 그 매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은 게 있는데요. 여러분들의 그 손가락을 보시면요. 가운데 손가락 그리고 그 넷째 손가락으로 그 지문 부분이 있죠. 그 손가락 끝 부분으로 한 번은 그 가운데 손가락으로 또 한 번은 그 넷째 손가락으로 이 부위를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 원으로 가볍게 그 마사지해 주시듯이 자극을 주십시오. 그러면 이게 또 아주 좋습니다. 틈 나실 때마다요. 이런 그 반복이 되면 말념복과 그 돈복의 질이 또 크게 그 달라집니다. 그 이유가 있습니다. 가운데 손가락과 또 넷째 손가락을 사용하는 이 방법은 오행 그 토생금을 연상시키는데요. 가운데 손가락이 오행 토가 되고요. 또 넷째 손가락이 오행 금입니다. 마치 그 땅 속에서 보물을 캐내는 그런 암시가 되고요. 이런 자극이 여러분들의 그 돈복을 관상에서 제일 그 중요한 부위로 다루는 바로 이 명궁 인당 부위에서 돈복을 그 직접 만들어가는 그런 그 풍수 효과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 간단하게 시간 날 때 해주실 수 있는 이런 풍수 방법으로 또 여러분들의 그 돈복을 크게 그 불러들이시기 바랍니다.